동대문구가 동대문구 제2기 반려견 아카데미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4주간 무료로 진행된 이번 아카데미는 동대문구 주민 50여 명이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반려견의 몸짓과 음성 이해, 예절 교육, 행동 교정 등의 수업을 받는 형태로 진행됐고 지난 4월에도 40명의 주민이 해당 프로그램을 수강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수료식에 참석한 교육생들은 용두 근린공원에서 목줄 잡기, 돌발 상황 대처 등 3주간 배운 내용을 실습해봤습니다. 한편 군은 교육 프로그램 외에도 도축업소 폐쇄, 도축행위 중단,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등 동물 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내년 개관을 목표로 휘경동과 정릉청변의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 중입니다.